와우 됐어 뗀다 훈련장 훈련장하고 훈련장 밖에 안 열려있네 뭐야 이건 디자인 왜 이렇게 바뀌었어 디자인 그지같이 바뀌었네 깐지나게 만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데 일단은 패치 노트 먼저 보고가 들어가죠 픽부터 봅시다 바스티언 어 에임 덜 벌어진다 에임 덜 벌어진다 패치 노트에 뭐라고 되겠지 변신시간 와우 이거 1.5초에서 변신시간 1초로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와 엄청 빠르다 엄청 빨라요 그리고 수색모드 탐퍼진 25% 감소하고 20발에서 25발로 바뀌었습니다 솔저 하이오한에서 솔저급으로 바꿔줬어요 이제 E가 아니라 우클릭으로 수리를 하고 게이지가 디바 정도 수준이네요 게이지가 몇인지 정확하게 안나와있는데 디바 정도 수준? 움직이면서 수리 가능하고 맞아도 수리 안풀린다고 했었나? 패치 노트에는 맞아도 수리 안풀리는건 안좋게 있거든요 맞아보면 되겠지 뭐 때려봐 안풀리네요 안풀려요 안풀려요 이게 에임이 처음에 원래는 에임이 작았잖아요 저희 패치 전에 근데 커졌어요 그리고 아예 커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 퍼진거 자체가 50%가 더 늘었어요 1.5배가 됐어요 그 대신 탄 수 자체가 50%가 더 늘어서 300발로 바뀌어가지고 헤드 판정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딜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모드 바꾼거하고 궁극기에 35% 딜 감소를 주면서 궁극기에는 추가 실드 주는거 없애버렸구요 헤드샷 삭제시켜가지고 모르겠다 딜이 어느정도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에 비해서 엄청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모드 바꾸는게 1.5초에서 1초로 바뀌었다는건 그만큼 자리를 금방금방 바꿀 수 있고 자리를 바꾸는 도중에 힐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엄청 좋은거 엄청 좋은거죠 모드 바꾸고 때리다가 모드 바꾸면서 힐하고 다시 모드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힐하면서 다시 모드 바꾸고 이렇게 활용 방식이 예전하고 비슷한 대신에 조금 더 자리를 바꾸는데 특화가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디바? 아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 바로 앞에 딱 붙어있는 우리 아군을 이제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노드가 끌고 가까이 온 적한테 그걸 때리는걸 매트릭스로 이렇게 막아주려고 해도 안 막혔거든요 근데 이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거 막아줄 수 있어요 최소 탄환 거리 탄환이 어느 이상 날아와야 매트릭스에 먹혔는데 이제 탄환이 시전 되자마자도 바로 먹혀요 이제 이거 메이 바뀐거 조금 크다고 봐야되나? 이거 지금 제가 혼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시프트 쓰는 도중에 뭐 자리아 방벽이라든지 뭐 우리 아군이 타겟팅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수호천사라든지 그런 거 타겟팅이 아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타겟팅이 된대요 근데 이게 힐은 적용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겠는데 아마 타겟팅 적용된다는 거 보면 힐도 되지 않을까요? 시프트 쓴 상태로 시프트 쓴 상태로 힐도 안 됐거든요 리퍼 시프트하고 판정 비슷하게 바꿨다는 거 같은데 리퍼 시프트는 시프트 쓴 상태에서 힐도 받을 수 있고 방벽도 받을 수 있고 뭐 수호천사도 타지고 그런 거 다 됐는데 메이는 시프트 쓰면 아예 그냥 거기서 없어진 판정? 그러니까 메이가 아예 없는 판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메르시 궁극기 부활 시전 할 때 잠깐의 무적 시간 생기는 거 제냐타가 초월 스킬 사용 중일 때 좌클릭 우클릭 타겟팅 안 됐다는 거 같네 이거는 두 명 있어야 보여줄 수 있는 패치 노트가 너무 많네요 일단 패치 노트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 민감도? 수호천사 민감도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수호천사 감도 광선감도 이게 무슨 감도야? 이건가? 범위 말하는 건가? 수호천사 감도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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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천사를 해볼게요 여기서 하면 여기일 때 되죠? 여길 때 안되죠? 감도를 높여 볼게요 이거 말하는 건가? 수호천사 감도 100으로 아 그거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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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를 내리면 정확하게 에임을 해야 그만큼 정확하게 에임을 해야 탈 수 있고 감도를 높이면 대충 에임을 해도 할 수 있는 대신에 아군 여러 명이 있을 때 타겟팅이 정확하게 불가능하겠죠? 이거 오 이거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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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타 같은 경우도 추가됐고 조화의 구슬감도 부자감도 아 나 제나타 저거 생겼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들어 줬네 오 10으로 하면 거의 몸에 딱 붙여야 10으로 하면 거의 몸에 딱 붙여야 근데 형 최소가 진짜 몸에 거의 딱 붙여야 되고 최대로 해볼까? 제나타? 제나타 부조화 최대 이정도 제나타 부조화는 솔직히 최대로 해놓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조화는 조화도 최대로 해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 아니다 한 50정도 해놓는게 좋을 것 같아 조화는 아군이 두 명이 가까이 붙어있을 때 내가 원하는 아군한테 조화가 잘 안써져가지고 부조화는 뭐 대충 어차피 그냥 막 누르는 거라서 그냥 가까이 인정한테 솔직히 그냥 100으로 놔둬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솜브라 해킹 민감도 그리고 위도 갈고리 민감도 자리아 방병 민감도 제나타 조화 부조화 구슬 민감도 메르시 근방전에 힐 공버프 그리고 수호천사 민감도 이렇게 생겼어요 톨비언 데모총 이거는 애니메이션보다 이제 빨리 장전이 된다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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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애니메이션이 끝나기 전에 장전은 이미 된 상태에요 숫자를 잘 보세요 지금 한 발 쏘고 17이죠? 17이죠? 여기서 여기서 바로 18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8 대자마자 캔슬하고 18 대자마자 18 대자마자 근접 공격 같은 걸로 캔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캔슬하고 나서도 18로 장전된 상태 18로 장전된 상태 어 이거 엄청 유용하지 빨리 장전되는 거 마치 예전에 마치 예전에 리퍼 장캔하는 것처럼 약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 그 근접 공격을 조금 더 빨리 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쏘다가 장전 바꾸고 망치 좀 더 빠르게 망치질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근접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패치 아이엠발드 이거는 다 막아놨어요 아무것도 안돼 어 이거 되나? 어 이거 된다 된다 아 이게 말한 그거구나 서버 브라우저 우리 이제 롤처럼 그런 사용자 지정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 공개 비공개 친구 공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방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드네 시청자 참여 뭐야 들어오셨어 시청자 참여를 조금 더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누구야 나가요 시청자 참여를 조금 더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지정 게임이 생겼어요 설정은 뭐 엄청 많아 엄청 뭐 전장 바꾸는 건 기본에 모드 뭐 쟁탈 점령 점령의 호위 뭐 이런 거 바꿀 수도 있고 영웅 오 영웅별로도 따로따로 다 설정이 가능하네요 정글의 탄속 5 정글의 탄속 5 정글의 탄속 5에 이속 3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아이엠발드 점령 호위 오 오 오 아 아 아 하하 그리고 이제 이 이 어 탄속 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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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벽을 뽑아가지고 일정 이상의 범위는 부셔가지고 막을 수가 있대요. 이게 솔직히 이거 두 번째 구간 밀리고 나서 수비측이 너무 유리했거든요. 문 닫히고 이후부터 왼쪽 오른쪽만 딱 막으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문이 열린 거는 솔직히 밸런스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이엔 발드가 너무 수비한테 유리한 맵이라서. 저거 밸런스 배치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말고 눈반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눈반이 뭐가 바뀌었어요? 이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거의 샌드박스 모드잖아요. 이거 컨텐츠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겠네. 눈반이 뭐가 바뀌었어? 화물 안 바뀌었는데? 인피니티 건틀렛 똑같은데? 인피니티 건틀렛이라 한다. 그 둠피스트 건틀렛 똑같은데요? 뭐가 바뀌었대. 아 이거 재밌겠는데? 아 경쟁전 적고 이거 테스업 가능한 사람들 시청자분들 모아가지고 시청자 대전에도 재밌겠다. 생각 좀 해봅시다. 아 이거 모드 있죠? 모드 설문조사 같은 거 해야겠다. 그 저희 지금 팬카페 있잖아요. 팬카페 거기다가 무슨 모드 하면 좋을지 해서 올리면 이제 시청자 보드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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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이거? 저기요. 아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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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답답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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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가지도 못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올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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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받는 치유. 받는 피해. 받는 피해 내릴 수 있고. 체력. 체력 5패까지 올릴 수 있고. 이거 대장 콘텐츠. 그 뭐야. 우리 정켄슈타인 있죠? 그런 것처럼. 디펜스 해도 될 것 같아. 정클의 이속 최소로 낮춰놓고. 아니 뭐. 정클의 체력 최소로 늘리고. 받는 피해 최소로 하고. 어. 어디를 못 가게 막는 거야. 이렇게. 줄을 쳐두고. 루시오 이속 최대. 보보봉 최대. 미쳤네. 미쳤네. ROS 거의 히트스킨이네 보보보보 보보본 거의 거의 히트스킨인데? 라인! 라인 해봅시다 오 잠깐만 금방 엄청 빨랐던거 같은데 잠깐만 영 오 проис 이속 비례로 빨라지죠 볼까요? 할 수 있는 창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봐봐 이런 식으로 방이 있어요 정킨슈타인의 복스 정킨슈타인의 복스 정킨슈타인의 복스 스킨도 그것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스킨도 그것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거 타이어 타이어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 어? 그럼 내가 원하는 타이어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뭐야? 정킨슈타인의 복스 때 그 타이어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야? 이번 테스업 와 이거 이게 진짜 역대급이다 사용자 지정 게임에다가 샌드박스까지 같이 더욱 할 줄 몰랐다 그냥 사용자 지정 게임 저렇게 그냥 참여할 수 있게만 만들 줄 알았는데 저거 샌드박스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와 콘텐츠 진짜 아 패치노트 보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콘텐츠 같은 거 혹시 올리실 거 있으시면 네이버 팬카페 있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제 게시판 오시면 여기다가 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워낙 그런 오버워치 콘텐츠 있으며 고맙습니다 음 음 음